정말 도전이었어요. 사실 허구의 어떤 임무를 만들어내는 거고 사실 마라는 게 찾아볼 레퍼런스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1부터 100까지 다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하람이와 그 마의 캐릭터에 차별점을 두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하람과 이롤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온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주는 것도 또 다른 도전이었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인물이지만 3개의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그 3개의 톤 차이나 표정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고요. 그거 말고도 어쨌든 가면을 쓰고 이롤성과 하람이와의 차이점을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태도와 목소리로 제가 차이를 주게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는 존재거든요. 이롤성이라는 존재가.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앞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눈을 감고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요. 생각보다 정말 아예 보이지 않는 게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연기를 할 때 눈을 뜨고 연기를 하는데요. 제가 앞이 보이다 보니까 보이는 걸 안 보인 척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. 열광 피치고 burnt.